그동안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공이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 예과 본과 학생들이 유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부랴부랴 교육부 장관이 나선 것 같아요. 의대 시의 유급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것도 처음에 이런 마스터 프레임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전공이만 공략하게 되면 문제가 봉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의대 시의 유급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유급이 되게 되면 수천 명이 여러분들 한 해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학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걸 부랴부랴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이제 의과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1학기에 낙제받은 감옥도 다 여러분들 매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무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 보니까 의대 교육이 골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반 공부하고는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들 계시고 유급시키는 것을 유연히 할 게 아니라 2천 명 정원을 유연화해야지 의대 시행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년 유급을 시키면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예뻐서 유급을 시키지 않으려고 바라는 것 같습니까 1년 유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금박하면서 유급을 못 시키는 겁니다. 유급시키는 것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이 여러분들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이 파행이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 언론들이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피난이 폭주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권의 여러분들 안정성에도 굉장히 치명타를 끼치겠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과대학 교육이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의대생의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의료, 인력, 충원,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과, 예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과를 마친 이후에 본과 4학년 때 의사 국가시험, 국시를 준비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의사 면허를 진행하는 게 본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과정이 지금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는데 인턴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실제 의료 현장에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인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의로 여러분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공의, 인턴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공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의가 되기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로 여기에 고리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언론들은 전혀 조망은 안 하는데 인턴 문제가 또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여기 이제 한 분이 지적하신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실수로 이런 빠젼무화입니다. 이 의견의 이름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지금 모든 분들은 이제 전공의 문제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인턴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인턴 지원자가. 그러니까 본과 4학년을 마치고 이러면 인턴을 지원하는데 인턴 지원자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도 다 이러면 들 맥이 끊긴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빠뜨렸네요. 인턴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 분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세가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정말 어이없는 정책입니다. 현재 3천 명 정도인데 60%를 늘린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대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경험해 본 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이제 초등학교 2부제 3부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설은 작고 사람은 많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초등학교 한 교실에 30명 공부하다가 갑자기 50명 공부하라는 거나 비슷합니다. 책글상 20개 더 넣어야 되고 아이들은 교실에 걸어다닐 공간도 없고 선생님 한 명이 갑자기 30명을 가르치다 50명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이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이 정책에 동의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좋다고 찬성하겠습니까 교육의 질이 보장되겠습니까 옛날에는 60명 70명 한 교실에 공부했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그 시절의 교육 수준으로 추락한 교육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은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대학 교수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마다 명령이니 검진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독재국가에서는 하는 말을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카모 여러분들 뭡니까 행정명령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명령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무슨 유명한 신문에 칼럼 쓰시는 분들처럼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정신이 나갔겠냐 이야기죠 사람의 동기 행동 동기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슨 이익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냐 이야기죠 순수하게 이런 의료계획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에 여러분들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여러분 의료계획을 왜 추진하겠으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민족과 국가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이런 도움이 되었으면 벌써 선거 문제를 해결했죠 민족과 국가는 그 양반 함께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민족과 국가를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벌써 다르게 행동했죠 윤 대통령이 민족과 국가를 생각한다 그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선이 뭡니까 가슴에 민족과 국가가 없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냥 권력이라면 다 그런 겁니다 지저분한 거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번 지금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계획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의료계획을 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 해 두 해 여러분 살아봤습니까 윤석열의 미련함에 나라가 망합니다 무려 39명이라면 찬성한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기가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느 누구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겁니다 세금 가져가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 먹고 사는 인간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국민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나라의 앞날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는 벌써 뭐죠 국민들한테 열아갔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다 지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뭐 세상이 무슨 순수하게 그렇게 안 보니까 무슨 이익이 되겠냐 누군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익이 되겠냐 추적하면 뭐 나오겠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까발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이 나가면 자주 댓글을 읽어보는 것이 거기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의과 교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서울 법대를 하고 30년간 특수통 여러분들 검사를 한 사람이 의료 분야를 알면 뭘 알겠습니까 내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의견과 생각을 쌍그리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의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이 잘났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의식구조가 얼마나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여러분들 천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왜 반대를 하겠냐 그것도 극단적인 처방인 휴진을 왜 선택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제잘난 맛으로 살까 관료들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무제한 정책을 그렇게 심하게 밀어붙일 수 있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로를 받으러 가서 만났던 의사들이 악마였습니까 저는 아플 때 병원에서 만났던 의사들이 모두 저를 도와주시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픈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여러분 아팠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 경험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들이 이런 무슨 뭐 시포크라테스님 이런 사람을 제쳐두더라도 본능적으로 환자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베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사들을 모욕하는 국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지 똑똑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민가라고 할 생각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 좀 강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옛과 본과 전공이처럼 이렇게 젊고 아직 세상을 여러분 개척해 갈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전공이와 의대생들은 이런 불합리하고 초헌법적 행정 테러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저 또한 한 명의 일진음석대가 저희 애들을 이유없이 구타했을 때 본인의 일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분하지만 혹여라 저희 낯섬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되어 분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만하게 보고 일진음석대 따까리들까지 몰려들어 저희 아이들을 구타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전공이와 의대생을 응원하며 국가의 정책을 선거용 표박기 지지율에 이용하다 씹던 끈버리지 뱉고 나서 또 다른 단물을 찾는 이 정권과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나며 그만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일에 힘을 다해 도와 볼 생각입니다 학부형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